기술원은 도내 영세농, 고령농 등 농작업 취약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방제와 기계 농작업 위주의 영농대행 사업을 시작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SS뉴테크와 경산북도 청년농업인 드론연합방제단이 함께 운영하는 민간협력사업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SS뉴테크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해 영농대행을 접수받고 GIS 기반 디지털 맵인 팜식스 플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받은 내용을 해당 지역으로 전송합니다. 이를 전달받은 드론 방제단은 앱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한 필제 찾아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나 1521에 1174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가 해당 지역별로 가능한 농작업 종류와 대행료를 안내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포항 등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부터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